리뷰의 핵심이죠? 장비 수납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트럭키 BP250은 두 개의 컬러가 있지만 내부 공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제품만 골라서 장비를 수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레이 컬러 제품으로 장비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수납할 장비들은 앞에 있는 장비들입니다. 4개의 렌즈들과 15.6인치 노트북, 배터리 그립을 장착한 니콘 D810, 로우프로의 기어 파우치입니다. 장비 수납은 하단에 있는 카메라 수납 공간부터 시작해서 상단 수납 공간과 노트북 수납의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수납 공간은 기본 출고 상태에서 작은 파티션 하나만 옆으로 옮겨 붙였습니다. 105마크로 렌즈를 먼저 수납하고 1735 렌즈는 세워서 수납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바디와 2470 렌즈를 장착해주고요. 후드를 뒤집어서 끼운 다음에 기획재로 된 공간에 넣어주면 좀 튀어나오긴 하지만 수납이 잘 됩니다. 수납 공간의 덮개를 닫고 지퍼의 시큐리티락도 걸어주겠습니다. 상단 수납 공간에는 먼저 노트북을 수납해주고요. 여기에서는 70200 렌즈를 그냥 넣지만 파우치에 넣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미니 파우치를 넣겠습니다. 트럭키 BP250의 모든 장비의 수납이 끝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수납 방식이 되는 데요라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수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도 장비를 수납할 수 있다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방의 목적에 비해서 많이 오버해서 장비를 수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빵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닥 부분이 타이트하게 렌즈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방을 내려놓을 때 쿵쿵거린다면 장비의 충격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가방을 내려놔야겠죠? 이렇게 장비 수납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